우리 솜씨만큼이나 맛깔스러운 배우가 나와주셨습니다. 정석정석, 이정섭!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정섭 선생님께서 실제 로얄 패밀리십니다. 로얄 패밀리? 정말로 로얄. 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실제 직기 후손이라고. 왕조. 그냥 건너 건너 왕조가 아니라 진짜 왕조. 11대 다섯째 왕자 덕양군의 14대 손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섯째 손자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은평구죠. 경기도 고양군 은평민 녹번리인데 거기 와서 자리를 잡으셔서 제가 그쪽의 7대 종손입니다. 7대 종손. 왕의 후손이신데. 그러면 진짜 아직도 이어졌다면 왕이 되셨을 수도. 아니 무슨 내가 왕이야. 나도 이렇게 목소리 컬 수 있어요. 저 언제부터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아버지를 애들 때 아빠라고 그러는 걸 오빠라고 쫓아 불렀고. 나도 이제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정을 대버리면 자뿌을 키거든 아빠 거부터 제일 먼저 켰겠죠 그랬더니. 애들 셋이 셋이 셋다 달림 달림 우리 아빠 목소리 좀 치발 남자답게 싶어. 아니 진짜 근데 많은 우리 후배분들이 선배님의 그런 성대모사가 유독 많이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습입니다 침기름 침기름. 침기름이나 백가슴살 뭐 이런 거는 유도화하지 않았는데. 서울도 사투리 억양이 있어요 악센트가. 그래서 이제 정말 같은 것도 정말 이루고. 다스릴 정자 곧을 정자만 정으로 읽고 바를 정자 이런 거는 또 즈음으로 읽어요. 즈음. 침기름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침기름. 침. 침. 그것도 이제 따를 적에 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 소리가 나요. 따를 적 이렇게. 침기름이라고 그러지. 이 침기름을 쓰실 적에도 무턱대고 아무데나 쓰시는 게 아니야. 데쳐서 묻히는 포론나물 시금치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양념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먹기 지참이 챙기름 한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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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쌍한 맛이 살지. 미리부터 챙기름을 치면 양념 맛이라든가 강이 안 배우니까 갈비찜을 다 해놓고 챙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 마지막에 챙기름. 그렇군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김치 같은 거 담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냉동실 이런 게 있어서 고추가리가 사철 또 빨갛지만 안 그래. 예전에 다식가 부예절 그러니까 이맘때는 김치가 없어 조금 이따 이제 6월 7월 8월이 돼야 물고추가 나와 그거를 빠드리면 이제 그냥 고등학교를 힘쓰니까. 저기 선생님께서 모노드라마보다 모노토크쇼 모노토크쇼를 하나 하시면 저희가. 날 왜 만 시켜. 최초로 만든 음식이 뭡니까? 최초로다가 한 요리가 밀전병이라고 밀가루 부친거였어요. 몇살때 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밀가루 음식 중에. 아니 몇살때 밀전병을 하세요. 풀기도 묽게 풀면 되고 뭐 이런 수리반죽 이런 반죽을 퇴게 해야 되니까 힘든데. 세게 자기들. 세게. 세게 자기가. 강사대 애가 물어봤잖아요. 세게. 네. 세게 자기가 밀전병을 만들어주세요. 아홉살때. 아홉살때? 아홉 살 때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 사모님은 요리는 잘 하세요? 근데 그것도 세쌍 사니까 그럽디다. 신혼 때는 정말 내가 다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세월이 오래 사니까 와이프도 오기가 생기니까 잘 따라 배우더라고. 그리 대신 난 또 이렇게 전기 가는 거 뭐 못질하는 거. 혹시 안 하세요? 이런 걸 잘 못해요. 사모님이. 그런 거 같은 거 집안에서 대충 못질하는 거 우리 엄마가 터져라. 운동한 사람한테 난 지대. 자상한 사람이. 아내 분이 운동하셨어요? 농구 센터였어.